Q. 저도 처음 봐요. 야채의 맛은? 맛없다. 형, 올리브 먹을래요? 올리브 왜 안 먹어. 올리브가 몸에 그렇게 좋아. 형, 뭐 있으세요? 진짜 맛있어 먹어. 1언니.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왜? 저 여기가 어떻게 된 일이죠? 왜? 왜? 누가 그랬어? 누구야? 올리브야? 올리브 갖고 와. 올리브 배꼬 와. 혼자야겠어. 못 먹고. 근데 샐러드만 먹어도 배 부르긴 하겠다. 근데 여기 샐러드 되게 잘 나와. 맛있어 보이다. 맛있어. 올리브 무슨 맛이에요? 먹은 적이 없어요. 진짜 맛있어.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. 주빈이 스케줄 간다 하더니 거기 갔다 왔구나? 응.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때 갔다 왔구나? 어? 근데 진짜로 왜 갑자기 야채 먹게 되는 거야? 진짜 궁금해. 진짜 궁금하다. 진짜. 왜 그래? 이유. 이유. 난 맨날 고기만 먹고. 신박성 느꼈어? 적시노야. 왔어? 적시노야 지금. 빨간불이야. 빨간불 왔어? 그럼 먹어야지. 네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